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어있어, 얼굴이. 어쩌지. 안 붙는 건 이유가 있어. 어? 뭐야? 특이하네요, 여기는. 여기가 작업실이다 보니까. 왜 그러지? 아니, 지금 우리가 봤는데 뭘 하나 먹지를 않아. 아니, 사람이 사람인 걸 인증한다면 뭘 좀 먹어야지. 이게 제일 불만인 거야. 어? 아침에 바로 또 화장을 메이크업하러 가고 스타일리스트. 네, 저는 따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해요. 오늘도? 어머나, 막 서서.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예술사와 철학사상이다. 졸려. 이런 거 보시면 바로 잠 오는데. 싸강이에요, 싸강? 네, 맞아요. 고대 그리스모. 지금 옷도 그 옷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반팔이고 이거 긴팔. 반팔이고. 영상에 입은 옷을 또 입거나. 접으면 반팔이고. 뭐 하는 거야? 어머. 근데 은근히 좀 산만하신 것 같네. 뭐 잠깐 잠깐씩 못 해. 화장을 하고 일을 닦아요? 원래는 여성분들 화장 전에 있다가요? 전 안 닦아요. 천박하다. 유병재 투. 어디 좀 갈아입고 해야겠어. 뭐 갈아입었는데. 아니, 지금 치마도 똑같은데 지금. 그대 똑같아요. 아, 진짜? 오늘 아침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머리도 잘라요? 어머. 으아, 개털. 아, 오줌 썼어. 아니, 아까 아버지는 그렇게 완벽주의일 필요가 없네요. 털털하시네. 작업실에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바빠요. 애들 케어하고 뭐. 맞아요, 저 친구야. 일하고 이러면. 이 복장으로 오늘 오신 거죠? 네.